자 겔미어! 겔미어 영웅 요지 공략봉. 자 여기에 이제 하신분도 아마 화산. 화산 이제 화산 밑에 그 뭐냐 화산때문에 이속이 느려가지고 못가는데 제가 이제 가는봉. 자 가는봉 이제 공격합니다. 자 빨리빨리 내려갑니다. 빨리빨리 내려가고 욕심부린거 같지만 최대한 달려가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굴룩이 떨어지기. 자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떨어져 떨어져요 퍼펙트하게 떨어져요 퍼펙트하게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안전하게 베이기 타줍니다. 자 여기 여기 여기. 아주 중요해요. 여기 보면은 베이기 타주고. 고수라고요. 아 네. 수많은 시도 끝에 한거죠 고수가 아니라. 자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. 자 여기 네모난 곳. 네모난 곳에 떨어뜨리고. 이제 우마 우마 이제 우마 주는가. 우마. 자 그 다음에 이새끼 출발할 때. 그렇죠 지금입니다. 이제 내려줘요. 그 다음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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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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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릅니다. 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자 이제 올라가면은 드디어 이 개같은 여기 용암. 용암 여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도달할 수 없는.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